에이 그건 안 되겠지 다음 있어봐 불 많이 꺼져 있네 제가 토하는 맛이야 우리 25일날 진짜 갈거야? 진짜요? 딱 정해 진짜로 진짜 딱 정해 우리 단독 하나 타 흘러가는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맨날 술 마시고 시간 빼놓을 거면 확실히 빼놓고 진짜 야 술 마시고 나서 여행갖고 진짜로 다 갔으면 지금 세계 1주였어 그쵸 야 유럽 한 번 가자 야 너무나도 좋잖아 세이브 한 번 가자 이런 술 마시고 진짜 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너 조금 더 일찍은 안 돼? 맞아 안 돼 내가 백스윈 기간은 3개월 밖에 안 나왔어 25일 25일 나는 10월 아니 11월 정도는 나가야 되니까 야 학교는 1월 들어왔네 국가 종료들 이날은 varit 신난다 lots 흐어으ß 2일 3일 4일 3일 5일 3일 6일 아..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머리가 너무 좋아 너무 높아 고소하고 맛있네요 뭐지? 바삭바삭 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일단 오윽 너무 좋습니다 잘 먹어야지 저는 고기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삭아삭 이 와중에 저장은 마시면드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네요 나는 그 와중에 약간 매우 재미있고 나는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예 내가 먹으면 안 먹어야 했는데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까...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제 입에 먹었을 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냥 먹어야지 그 맛은 더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